안녕하세요 여러분 갑뿡방이예요 제가 뭐하고 있는 줄 알아요? 앞에서? 이거 줄어넘게 뭐하는거야 뭐하냐 뭐하냐 그만 웃어 이거 왜 더 안 작아지냐 이게 더 안 작아졌는데 왜 작아졌는데 안 작아졌는데 뭐하는데 자꾸 유튜브 각 잡는거지 내 방송도 안돼 니 방송에서 내가 유튜브를 매각 잡는 어이가 없네 진짜 은하가 이제 30만 유튜버가 다 돼 가는 와중인데 진짜 놀고 있네요 진짜로 뭐하는데 왜 아 이거 빛이 왜 이렇게 안되노 말을 하라고 뭐 한번 사올까 제대로 한번 사올까 할래? 카메라 꺼라 카메라 꺾어 그거 말아 막을게요 여러분 야 야 야 뭐하는데 지금 형님 세대 맞았어요 니 좀 친해 자기 혼자 때려나고 니가 때렸잖아 진짜 웃기네 진짜 야 이렇게 있으니까 너랑 나랑 얼굴 차이 되게 많이 난다 내가 앞에 있어도 그래 근데 뭐 뒤에 있어도 내가 확실히 더 크긴 크지 당연히 내가 확실히 더 크긴 크지 당연히 세너랭지 해 세너랭지 해 60 몇이고 나? 152 니 몇인데? 73 웃기네 72잖아 73이다 72라고 뻥 쳐봤는데 맞나보다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렸어 172.7 신발 신으면 75 다 놀림 하지마라 내 3플러스야 뭐지 하하하하 하하하 민낭지 틀컥 다시 겁이 나 하루가 힘들어져 가슴아 눈물아 한숨아 사랑아 왜 잊지 못하니 떨쳐버리고 쉬지 못하니 제발 내게 말해줘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마르코는 9세 시작할냐 시작해요 에이 움찔찌이 움찔찌이 김치찌이 움찔찌이 김치찌이 김치찌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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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 오 오 오 다 되지 않아? 되지? 된다니까 좋단다 뭐 한번 싸울까? 장난갔나 진짜 쳐봐라 쳐봐라 장난갔나 쳐봐라 쳐봐라 이 자식아 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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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 뭐? 오빠 고음할 때 화나 약간 좋은 되게 밝은 노래잖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불만도 한데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게 화난다 그게 습관이었어 만날 것 같아 고고고고 끝 같아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와 좋다 좋다 꿈이 흥 Into Does 썸 arqu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